은혜가 봉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랑하시고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주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나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과정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극률이 극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세기 41장 보겠습니다 41장 41절 46절에서 57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루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급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요셉이 애급왕 바루 앞에 설 때의 30세라 그가 바루 앞에 떠나 애급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급당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업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업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기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자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미였더라 애급당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급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급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지져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급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급 백성에게 팔세 애급당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급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알렐루야 오늘 저녁에 퀴즈를 한 개 낼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직업이 참 많이 있잖아 그쵸? 직업이 뭔지 알죠? 직업이 많이 있잖아 그쵸? 그런데 그 많은 직업 중에서 인류의 최초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어떤 직업이 가장 먼저 이 세상에 있게 됐을까요? 잘 몰라요? 가르쳐 줄까요? 첫째 외과의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과의사가 가장 먼저 생겼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직업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건축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이 지구 모든 걸 만들 때 설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가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중요한 직업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직업이 또 있을까요? 정치가가 또 있어요 왜 정치가가 있었느냐 하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 이 나라를 혼돈하게 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정치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강에 국회의원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 수녀가 빠졌대요 그런데 119가 와가지고 누구를 먼저 건졌게요? 국회의원을 먼저 건졌어요 그래서 왜 국회의원을 먼저 건졌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했게요? 아 다 아뇨 오염이 되니까 이렇게 요셉이 이제 정치가가 되었어요 요셉이 이제 애금의 총리가 되었거든요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정치를 하게 되어졌거든요 요셉은 정치를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 마이크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자꾸 만지니까 너도 나도 자꾸 만지고 하니까 이상해져서 소리가 지금 보림이 아까도 이상하게 시골에 고추장사 이렇게 차 끌고 다니면서 하는 그 목소리가 나와요 아니 좋았는데 소리가 보림을 조금만 더 올려봐요 내가 힘들어져 그러면요 자꾸 가지고 자꾸 만지니까 소리가 다 다르게 나오는 자 이렇게 요셉이 정치가가 됐는데 요셉은 과연 정치를 어떻게 했을까? 그거예요 그걸 오늘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먼저 41장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금왕 바로 앞에 설 때의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금 온 땅을 순찰하니 자 이제 애금의 총리가 됐어요 이제 바로 다음에 나라 정권을 담았던 이러한 나이 서른 살의 애중이 정치인이 됐거든요 자 그런 정치가 처음에 이렇게 되고 나면 현충사 이렇게 가가지고 헌화하고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파티 같은 거 하고 만찬하고 뭐 이렇게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뭐 했느냐 하면은 바로를 떠나가지고 온 전국을 이렇게 시찰하는 거예요 꼭 시찰장 모양으로 시찰하기 시작했어요 전체를 자기 맡은 이 사역이 사명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을까 이렇게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요셉이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들을 잘 내가 섬길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내로가 정치하게 될 때 그건 미추강이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괜히 그건 미추강이가 되니까 제대로 되지 못한 이런 사람이 되니까 그냥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불을 찔러놓고는 기독교인들이 불 찔렀다 그래가지고 애꿎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이 잡혀가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고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화형을 당하고 이런 일을 겪게 한 사람이 내로였거든요 그 내로는 원래 그 사람이 노예였거든요 노예가 이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임금까지 되고 나니까 이게 군림하게 시작하는데 이게 보통 이게 아주 나쁜 인간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연상군처럼 그 왼수를 갚으려고 이렇게 나라를 절단 내는 이런 사람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총리가 되자마자 나라를 치찰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섬기는 이러한 요셉이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지도자들이 섬기는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정말 백성들을 잘 섬겨서 그래서 이 나라를 좀 이렇게 화합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이렇게 한 이런 리더십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은 이런 지도자가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8절 49절 읽습니다 요셉이 애급당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업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업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의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은 미래지향적인 이런 리더자였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인간들이 좀 덜 된 지도자들은 되고 나가지고 뭐 이렇게 그 사람들 지난 정권에 대해서 잘못된 걸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놓으려고 하는 이런 과거의 메인 사람들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 요셉처럼 미래를 향하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에 어떻게 하면은 이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세계보다 앞장서 나가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만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처럼 땅덩어리도 크고 지하자원도 많고 그런 나라들은 아이는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럼 오로지 우리는 수출해서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한 발 더 앞서가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비전과 미래의 꿈을 제시하는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치의 지도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요셉은 알고 있어요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줬거든요 그래서 또 7년 풍년이 있게 되면 또 뭐가 또 있어요 7년 6년이 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요셉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풍년이 늘었을 때에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풍년 때 흥청망청해가지고 이렇게 다 먹어치우면 7년 흉년 때는 어떻게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풍년의 때에 계속 저축을 하는 거예요 쌓아무지 놓는 양식을 계속해가지고 양식을 쌓아가지고 7년 6년을 대비해가지고 열심히 모았어요 미래를 대비하는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미래를 대비해가지고 저축하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 전에 LA 폭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장사해가지고 돈 벌었냐면은 흑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가지고 전부 다 마트 같은 거 하고 장사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흑인들은 그날 다 썩버리는 거예요 일주일 그 주급 받아가지고 다 썩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 사람들은 저축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오늘 벌어가지고 오늘 먹고 치우자 저축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백인들은 절약하고 이래가지고 저축하고 그다음에 또 집 사고 뭐하고 자꾸 불려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흑인들은 안 그런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남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남미의 브라질 같은 땅덩어리 얼마나 커요 남미 나라는 다 땅덩어리가 크고 지하자원도 많지만 그 나라들이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왜 못 살아요? 그냥 흥청하고 그저 놀기를 좋아하고 놀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낭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최대한 즐기고 사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축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요셉이 이제 풍년의 때 열심히 모든 사람들에게 저축하게 해가지고 곡식을 싸놓는 거예요 그 수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처음에 수를 세다가 나중에는 하도 이 곡식을 많이 쌌는데 수는 세는 것까지 다 그치게 이렇게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하여튼 모세는 미래지향적인 이런 지도자였다 그 얘기입니다 앞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 우리나라는 앞을 자꾸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는 이런 나라 만드는 이런 지도자가 자꾸 나와야 돼요 좋은 지도자 모세 같은 요셉과 같은 이런 지도자가 있게 되니까 그 애급이 정말 세계 문명의 발상지답게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은 51절에서 5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미였더라 요셉은 과거를 극복한 이런 지도자였어요 과거에 매이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요셉이 되고 나가가지고 자기 과거에 자기한테 괴롭혔던 사람들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그거 자기가 지금 애급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와라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자기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났다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원수가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그런 마음 없어요 여기 자기 아들을 둘 얻었는데 큰아들 이름이 뭐죠? 문하세예요 문하세는 뜻이 뭐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자기 과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기는 과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형들이 내게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급으로 종으로 팔아먹은 거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쳐넣은 거 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요셉이 그런데 자기가 의도적으로 아들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과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돼요 드러누면 못된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있었는데 서로 이 지방길이 왼수가 돼서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한쪽 사람을 쳐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은 또 왼수가 풀려고 또 가서 찔러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왼수 갖고 왼수 갖고 왼수 갖고 누구 어떻게 살아남아 이게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잊어버려야 돼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이 만약에 과거에 매였다면 앞으로 못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과거를 의도적으로 아들 이름을 잊어버렸다 이름까지 그렇게 지었어요 자기 결단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의 뜻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 번영한다 그 뜻이에요 이제 나는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는 이제 번영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정말 그가 마음으로 바라고 결단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는 잊어버렸다 이제 과거에 매여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저 인기만 잡고 이렇게 끌려고 하고 뭐 이렇게 인기 올라가고 거기 치우쳐가지고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백성들에게 끌려가고 그러면 좋은 지도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인기를 못 얻더라도 나라의 개혁을 하려고 하면 밀고 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런 나라가 잘 차는 나라 된다면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을 이름을 연결해가지고 나는 과거는 잊어버렸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열매맺는 삶이고 번영하는 삶이 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앞만 보고 나가는 요셉은 과거를 잘 극복한 이런 지도자였다 그 얘기예요 연상국한테는 사람은 미래를 과거를 이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거기 매여가지고 왼수들 다 잡아가지고 쳐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급 백성에게 팔세 애급당의 기근이 심하며 자 이렇게 양식을 다 엄청나게 이렇게 저장해놨다가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까 요셉이 창고를 열어가지고 그냥 줘야 돼요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풍년의 때 이렇게 다 저장해놨다가 그냥 주면 안 돼요 이게요 근데 요셉은 돈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돈을 안 받고 7년 동안 계속 공짜를 주면 그 백성들 다 잘못돼요 그 다음에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이게요 공산주의가 망하는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공짜로 자꾸 이렇게 배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똑같이 나눠주는데 누가 열심히 이렇게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하지 아무도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망하는 거예요 요셉은 전부 돈을 받고 팔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땅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땅을 전부 다 사는 거예요 땅 팔아가지고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양식을 사 먹을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공짜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돈을 그냥 주면 자식 다 버리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이렇게 그가 일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그냥 자녀들한테 주게 되면 그 아이가 앞으로 되는 일은 타락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래야 보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집안에 자녀들이 빨대 꽂아놓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빨대 꽂아놓고 두 명이 계속 아버지 엄마가 벌어놓은 거 지금 파먹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듣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두면 안 돼요 반드시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캥거루 족같이 이렇게 집에 있는 애들이 수백만 명이에요 이 잘못 자녀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뭐든지 이렇게 니아까루 고구마를 꽂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가가 꼭 요셉이 그렇게 돈 받고 잘 백성들을 개몽을 하는 거예요 청계천을 개발할 때 그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이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전부 다 뜯어가지고 그걸 전부 청계천을 새롭게 공사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계속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서 설득시키고 설득시키고 개몽하고 개몽하고 그래서 그 청계천 지금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입을 딱 벌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이 도시 한복판에 이런 냇물이 흐르고 강물이 흘러가는 이런 걸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고 다 놀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거는 열심히 서울시민들 그 청계천 주변의 사람들을 개몽을 시켰어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개몽을 잘 지키게 되었더니만 그 사람들이 요셉을 따르는 거예요 요셉을 다 따는 이런 사람들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냥 돈을 그냥 양식을 줬더라면 7년 동안 공짜로 얻어 먹다가 그냥 이제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일해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그 사람들 나라에서 달라고 이렇게 전부 데모하고 덤벼들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이 땅을 다 잡혀가지고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제 다시 농사를 또 질려고 하니까 씨앗을 이제 요셉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이래가지고 5분의 1만 나라에 내고 너희들 다 먹어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쫙 이렇게 정리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 요셉은 리더십이 참 좋았어요 나이가 어린 서른 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요셉을 잘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됐다 그 얘기예요 자 상세기 47장 20절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급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급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급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러니까 이제 땅을 다 요셉이 이제 차지하고 이제는 왕의 땅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로 알고 농사를 짓게끔 또 씨를 다 주는 거예요 다 줘가지고 각자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다섯 개 중에 한 개만 받쳐 이렇게 했다는 그 얘기예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자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모두 살아남을 수 있게 해 주었고 또 이제 농사를 지을 때가 되니까 씨앗을 주고 이제 이들이 농사해가지고 다섯 개 중에 한 개만 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잘 개몽하고 잘 인도해가는 어려운 시대를 잘 살아남을 수 있게끔 요셉이 그렇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지혜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는 똑똑하기도 하고 지혜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는 애급에서 신이에요 왕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로는 신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와가지고 바로가 자기가 신인데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가지고 이렇게 7년, 7년이 올 것을 미리 알고 또 6년이 올 것도 미리 알고 잘 대비했다가 또 백성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보니까 정말 이 바로가 감동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두가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 엄마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들 없어요 여기요 엄마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영에 함께하는 사람과 같다고 아빠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영에 함께하는 사람 같다고 이렇게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틀림없다고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일곱 집다를 뽑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그렇죠 그 집단의 조건이 뭐예요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바로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칭찬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저 사람은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누구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요셉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일곱 집사들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조건이었어요 집사가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되어서 정말 그런 요셉이 그런 사람의 지도자가 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의 지도자가 되니까 나라를 잘 살리는 이런 리더자가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요셉을 따누고 요셉을 칭찬하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오늘 우리도 정말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휴 엄마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빠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옷을 입고 다니니까 목사인 줄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옷을 벗고 다녀봤어요 우리 아파트에서는 다 알아요 목사님 그래서 내 목사인지 어찌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목사라고 탁 써여있대요 진짜 그래요? 말도 안 하네요 자 우리가 모두가 다 자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잖아 그렇죠 모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사탄마귀들이 공격하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 든든히 잘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내가 전도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녘에 굶들인 동포들 하루속히 저 철의 장막이 거두어지고 남북이 평화통일이 오고 북녘 땅에서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이 속교 개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저녁에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낮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저녁에 주의전에 나와서 이 예배할 때에 저희들이 육신이 침이 피곤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온 저희들을 기이히 여기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일들이 도와주시옵고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문제가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힘을 세임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여러 가지로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저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령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어서 요셉처럼 모든 자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도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은 좋은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의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백성들은 따르고 그래서 이 민족이 세계에 없던 것든 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의 복음 전하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살고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 나라의 이민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오순절의 역사가 이 나라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에 평화를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전쟁의 아버지는 나라마다 평화의 소식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여러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전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번제의 야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저의 기도를 죽게도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꼭 아버지 하나님의 맘문이 열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불을 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질병들이 떠나가는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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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주가 태아신 나라님 아버지